남도의 빛을 가득 담은 사진전이 목포역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로옥 사진작가의 전시 현장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포역 미술관에서는 팝아티스트 조로옥 사진작가가 남도의 빛을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작가는 촬영된 사진의 원본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2차 그래픽 과정을 거쳐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작업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정형화된 사진틀 속에서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추친작가가 되는 동시에 그 엔디오르의 작품을 보면서 나도 사분할 속에다가 뭔가를 나만의 방식을 넘어져고자 팝아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배열로 사분할 등으로 분리되고 재조립된 이미지는 추상적인 새로운 이미지로 연출돼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조로옥 작가는 지난 20년의 사진작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국내 최고 대한민국 사진 대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과 함께 열정적인 작업 활동으로 사진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계 그리고 네 방향 그리고 사원소를 녹여내고자 그 속에 이미지들을 형태를 또 색상을 바꿔가면서 저만의 방식대로 팝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 사진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데 그 풍경이라든지 정물 사진 속에다가 그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과 사진을 경계를 넘다들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다가 팝아트로 그림 물감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팝아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낸 팝아트를 더한 이색적인 작품들은 현대예술의 트렌드로 주목을 밟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